구매자는 무지물산 해외법인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. 뉴욕, 런던, 홍콩까지 다 합치면 거래 액수가 어마어마한데요. 구매는 핑계예요. 이 유령 회사들이 사들인 미술품 여기 적혀있는 구매가보다 훨씬 값어치가 낮을 겁니다. 네? 싸구려 그림을 몇 억씩 주고 구매한다. 그럼 한국 미술상에 대금을 지불해야죠. 그런 식으로 해외 자금을 들여왔어요. 미술품 거래로 포장해서. 돈 세탁은 그 여자가 해줬을 겁니다. 갤러리 S, 서희경. 갤러리 S, 서희경이라고 합니다. 팀장님을 떠보려고 찾아왔을까요? 모르죠. 그 이름은 저하고 잘 안 맞나 봐요? 이번 여자도 이상하게 꼬이네. 거래작품 선적일이 오늘입니다. 잘 됐네요. 그동안 쌓인 거 칼춤이나 한 바탕 춥시다. 그렇지만 대기발령이라 팀장님께는 실거니. 어디 내 칼만 칼입니까? 그룹 감사팀 정의사한테 연락하세요. 칼 꽂을 자리는 내가 찍어줍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